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한 마디만 주면 소스틱을 위해서 보미가 나름비를 최대한 가져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조심하십니다. 고기는 좀 먹으러... 보미가 자꾸 이러니까 걔가 점점 더 망가지냐라! 상민아, 보여요? 보여요? 네, 안 돼. 야, 이제 놔두셔가지고.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맞는 게 안 들려. 그러니까. 야, 사랑한다는데, 그래도. 야! 공문형! 사랑! 나! 공문형! 문광태는 공문형을 사랑해! 내가! 아니... 거기 서봐 봐! 공문형! 고마워! 네가 사람 나오잖아.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. 야, 사랑한다는데 왜 또 합쳐? 공문형! 공문형! 공문형, 나를 채워라! 나를 채워라! 공문형! 공문형! 공문형, 자랑하는 공문형. 이거 진짜 밟아야 돼. 이렇게 밀어버려? 확 줄어버려. 줄어서. 그럼 이거 빼고 갈까요? 이거요? 네. 응? 이렇게? 응? 잠시 할 거라는 새끼야. 이렇게 이거 고라인 계속 듣고 갈게요. 트라이크 한단이 맞아요. 입을 팍! 어? 앞에 오면 카메라에 있는 것을 어? 무슨 혼자서 안 집어넣고 에셋되어. 네. 고라인이 적불되어. 고라인이 적불되어. 고라인. 고라인. 닥쳐 이거네 이 새끼야! 아주 어려운데. 아니요. 뛰어서 뛰어서 손으로 한다면 다 듣고 가야 돼. 꼴목소리로 할 거지? 흠흠흠! 흠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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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릇 문 닫지. 얼굴을 뺏겨 표정을 지울 수 없던 이들은 저도의 마음을 알 길이 없어 매일 오해하고 매일 싸워 됐죠. 동생들아 다 행복한데 눈물이 나와 행복한데 눈물이 나와 엄마 다시 다시 읽어줄게 엄마 다 까졌어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안 그래도 돼 문왕이 어딨어 문왕이 문왕이가 그려줬어 그거 문왕이가 그릇 다 떠줬어 우리 문왕이 문왕이 고기거든요 감에도 감을 수가 비슷한 건데 이렇게 비싸요 여기 왔어요 시집이 밥이 맛있어 너무 맛있다 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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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땀 줄게 라면 라면 만날니 맛있어? 없는 게 없네 맛있어 비계도 있고 돌빼도 있고 피로한 사람 몸감태나 몸감태때 거 비밀 고마워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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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태야. 고마워. 오케이 됐어요. 컷. 땡큐. 왜 그래. 오디오 플레이 해줘야 돼. 진짜 오랜 걸어. 귀여워. 이거 잘한다.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야. 왜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야. 이거 안 돼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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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러닝타임이 길어지면 나머지를 또 나머지 시인들에서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빨리빨리 끝내줘야 됩니다. 편집실 파이팅. 편집실 파이팅. 고마워. 달빨리82. 파이팅. 파이팅. 마date 한Femaleoll alright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